자 오늘도 한번 당크서울의 세계에 빠져볼까요 오늘은 어떤 왕들이 나를 괴롭혀줄까 어디에서 말도 안되게 죽을까 이거 뭐지 나도 그래도 이제 마법은 조금 이것저것 있긴 한데 화연구가 이게 너무 이게 화이오블같애 화염망치가 화이오블같이 터져 어어 이거 설명 없나 설명 아니 그 각 그 이거마다 설명이 없나 위력이 얼마나 되나 인벤토리 어어 소울화살 아 나는 소울 강력소울화살하고 소울볼트하고 어떤게 더 센가 좀 보려고 위력은 안나와있는데 강력소울화살하고 소울볼트 강력소울화살하고 소울볼트 주문 자리 상원 우리 모두 자리 마지막 입니다 오늘 토마토 토마토 ... 쪼요 몇 번을 와다갔다가 우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 지역 여기야 뭐 어어 지랄병강 아유 죄송합니다 뭐라고 해야돼 오지마 하는 애 왔다 오지마 오지마 막 횃불을 들고 야유 가까이 오지마 막 그러지 오오 야야야 왜 안 찍혔어 그니까 어이구 어이구 맞았어 제기랄 아이 소홀볼트 합격해 저 우석 하나 근데 자동으로 에너지가 안차잖아 이제 나 그러고 보니까 그거 뺐지 아 우석 하나 먹어야겠다 오오오 오오오오 저거있어 저차 뭐야 너 오오오야야야야 으아 으악 쿠시딘 inseam 폴 오늘은 처음부터 어이없게 죽네 시작하자마자 뒷부르기로 낭떠 bankrupt 떨어져서 예 뒤를 못 보는 놈으로 체구 받고 있엇 음... 시체 안먹어도 되요 에...지...생명의 반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시체가...없죠 자아 다시가자 아 따 이거 뭐 야 저는 제 좀비는 거의 어찌 좀 많이 죽이지 않나 그만 나올 때 된거 같은데 좀비같애 좀비 아니요? 어어 아 저거 꺼야되는데 아유 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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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두르기 자 자 아 죄송합니다 자 와봐 오호 불주먹에 아주 그냥 한방 원샷 1킬 물론 뭐 마지막에 한대 때린거지만 아 여기가 아닌데 이제 자아 이쪽이었는데 엄청 실력이 좋아야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야 1회차 때 허트폴도 안쓰고 노다이로 어떻게 이렇게 해? 아야 아 오오 너 차음 내려왔었지 저기 또 있네 누구? 누구 있는데? 어디야 안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아 자꾸 맞아요 자꾸 맞고 앉았어요 자 우석하나 맞죠 아 에스티벙 있잖아 한큐에 보낼 수 있나 여긴 왜이렇게 밝은데 어? 어? 포트거리잖아 잠겨있네 어디 갈 데 없나 잠깐만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1 아아계속 한대씩 막고 앉았네 반응속도가 엄청 늦어요 오오오오오오오 어 뭐야 야 왜이러지? 아니 왜이러지? 말도 안되는 곳에서 왜이렇게 죽지? 아... 아... 난 끝까지 살아남을거에요 놈아 자 좋아 야 근데 이걸 한 5회차 하면은 이거 진짜 다 외우고 있겠다 왜냐면 1회차 때 엄청 고생했을거 같으니까 이게 이제 안나오네요 얘도 없네 왜냐면은 할 때마다 고생했을거 아니야 1회차 때 고생하고 2회차 때는 또 막 어려워서 뭐 애들이 쎄줄거 아니야 쎄줘서 고생하고 아 아 아 야 같이와 같이 아 쎄 아 아 쎄 아 이게 매번 주더라 이거 도깃기 덩어리 쓰는 스킬이나 막 그런게 바뀌는거 같애 오우 오우 앗 야 이거 진짜 어쩔수 맞 어쩔수 없이 맞게끔 해놨네 어째서 또 그냥 한 명 안 도깃기 덩어리기 그 연속으로 쓰면 안돼 데스트병하나 먹구요 어 저는 알 라이트 저는 페드로에서 라이트 으으으으 이거 꿀란데